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진단과 처방코네스는 한국의 경상수지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중국이 26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2018년도에 한 4천억 달러의 경상수지 혁자를 중국이 남겼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480억 달러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거죠 그리고 올해는 아마 적자가 예상된다 중국의 경제사정이 상당히 좋지는 않은 것은 사실인 모양입니다 최근에 외신을 보니까 중국의 아주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남원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더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한 17.8%의 수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정말 반도체가 큰 효자 역할을 해줬습니다 지난해는 5.4% 그리고 또 최근 보도를 보니까 올 한 해 동안에는 아마 수출 증가율이 0%에 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반도체가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반도체가 든든히 버티고 있고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오늘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1997년도에 외환위기를 만나기 전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대외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특히 수출입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때 아마 김영삼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시속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상당히 많이 경고를 했죠 한국처럼 대외의 의존도가 높고 수출지향적인 국가에서는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세계화와 같은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가 누적이 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저 나라의 경제의 어떤 펀더멘털한 구조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정책 실패가 지나치게 단기 해외 자금을 끌어들이는 그런 정책 실패가 발생하고 외부적인 그런 동남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결국 한국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수출시장에는 문제가 없는가 또 수출 증가율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예의주시하게 보고 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과제입니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수출 경쟁력이죠 수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그 다음에 경상수지 흑자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룰 수가 있고 그렇게야 대외 신인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게 따라서 외자가 급속하게 유출되는 그런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수출 증가율을 유지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을 만한 그런 정책 또 예측 가능한 그런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기업가들로 하여금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민들 일반에서는 소비 심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부분에 중요한 것은 건강한 정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만일 이런 부분에서 또 문제가 있으면 실시된 정책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이라든지 궤도 수준과 같은 부분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선제적이고 방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나친 우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국이 26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뉴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근래 보기 더물 정도로 0%에 들어갔다는 그런 두 가지의 정보가 적절하게 이렇게 연결되면서 경상수지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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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